에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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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서로 데뷔한지 18년째를 맞이한 그 시작은 옆에 갔을 때 살다보니 결합을 수 있는 걸 다하고 보게 되는 다소 이색적인 경력의 가수 그 모든 수직으로는 두 번째 18년째 무대에만 사나고 버리는 딴 나라 사랑입니다 아.. 연예인이라는 노래 부르면서 저 앞에까지 걸어 뛰어 날아가 봤고 뛰어 날아갈 시점 쯤에 때만큼 장르의 수음 등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몇 년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2층에 스탠드의 안정이신 분들은 오른쪽 보다는 왼쪽이 훨씬 잘 못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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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은 관객들의 나이를 들어보니 10대부터 50대까지 10대부터 10대부터 5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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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Murder Done 기다 이기 등이 기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다같이 50대ود какой 둘이 몸이 더 왕성하지 함성함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열악한 구역 오늘 동안에 끝날 때까지 이래나 되나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맨하나 구멍을 할 뿐만이 아니라 심한 경우에 그 구역에 종료 꺼버려들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싸이의 왼쪽이고요 싸이의 오른쪽이고요 싸이의 왼쪽이고요 싸이의 2층 오른쪽이고요 싸이의 왼쪽만 싸이의 왼쪽만 싸이의 위중 왼쪽 솜수록! 좋습니다 1층 오른쪽만 솜수록! 너무 늦게 너무 늦게 너무 늦게 너무 늦게 너무 늦게 좋습니다 세! 2층 오른쪽 손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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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걱정되는 오늘의 성들을 다주자는 싸이의 가운데 세! 손질라! 박! 이거 왜 이래? 사이! 1층 2층 왼쪽 1층 2층 왼쪽 3탑! 장지영! 예! 좋습니다 지금 선 한국국토정보공사